이게 5킬로죠? 응 맞지? 시리 Veh 2개 자기 포기 뭔가 망가졌죠? required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리쑤는 양이 얼마인 것 같다. 이게 멍이 아니고 아리쑤의... 아리쑤가 점점점이 하얗게 박히더라고. 원래 그러더라고 얘는. 그거를 내년부터 잡을 수 있다는데 못 잡을 것 같아. 요번에 교육하면서 그걸... 어릴 때부터? 어릴 때부터? 언니 가격은 나왔어요? 언니라도 이것도 당도가 너무 높아서 다 갈라지네. 뭐 그런 것도 있지. 이거는 날씨가 너무 이렇게 햇빛이 땋는데 뜨겁게 넣어야지. 응. 아리쑤가 좀 키워져서 까다로운 것 같아. 응. 이쪽 거는 홍노에요 그럼? 저쪽은 부사. 아니 이거 저게 부사고. 이거 다 똑같이 아리쑤 하니까. 아 이 두 줄은 아리쑤? 저기까지? 아 저기까지 다 아리쑤? 응. 이게 뭔 소리냐면 조류. 그래. 조류 새 들어오지 말라고. 새 들어오지 말라고. 이쪽은 되게 크다. 너무 크다. 딱 제끼. 이쪽으로. 다시. 한 박스만 따보고. 한 박스만 따보고. 물건이 있는게 아니라. 맞아. 아리쑤구나 아리쑤. 물건. 다 큰 데. 다 이렇게. 다 큰데? . ось. 우리 집에 사 왕قة 어디서 한낱 있는데. 어. 어. 레전드 할인 마시고 가보자 여태야는 찍어야 돼 일로 오니까 다 내려가서 높아 그냥 막 섞어서 박스 만들고 뭐해 응 응 해 주세요 그지는 볶이 안 나 그렇죠 그런데 인터넷 김치별과 같은 식으로 이런 심의의 경우에는 그렇게 강조적인 교체는 못 하는데 현재는 통신 심의의 기존은 정보통신 방법에 좋지 않는데 아 그냥 막 섞어서 담아요? 아 이걸 사진 찍으려고요 안 섞어요 딱 제 사이즈 담아요 오 그럼 큰일 나 다행이다 우리는 이렇게 박스값 1kg 빼고 1kg 빼고 사이즈 맞춰야 돼 이거 너무 크시 표시 너무 상당하시는데? 그렇지? 뷰티가 4개만 얻은 거 따로 .... 여기있어? 여기가 고생 중.. 가사는 거기에 가고 있는데.. 이리 와닐까? 바꾸러 나가야 해 바꾸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